전소미의 패스포워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당신님! 후우! 안녕! 맞다고 하는거에요? 하하하 저기... 아니 보... 고 같다고? 이거까지만 보고 가요. 왜 하려 보인다! 이 친구 진짜... 싫어요? 싫다! 우리 이제 딱! 이 친구 다시 잡았어요. 보이잖아. 나한테 왔어. 같이 봐주세요. 역시 사람은 뻔뻔해야돼.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8시까지 하거든요. 8시까지 여기서 생각하면 이따 가야 할까봐. 아... 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의 패스포워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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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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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수하러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여러분들 시작 박수 많이 천천히 우리 친구들 더 재밌니까? 많은 박수하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저는 엔시티에 여보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왜 이렇게 반응이 좋아 뭐야 뭐야 안 하면 큰일 낸 뻔 했어 오 야 너 성견지면 쩐다 너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이 좋아? 오랜만에 자 엔시티 팬들 손들어주세요 저 형 문 열었죠 자 팬들 손들어주세요 엔시티 팬들 손들어주세요 미리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예 일단 가보러 가야지 나 저 이지를 예 일단 가방에서 결혼하일 하이 흠 흠 흠 훠 흠 흠 흠 흠 I got to do some music deals Yo, music deals Yo, music deals Pace, kick, swingin' like a Bruce Lee Bruce Lee, Bruce Lee You wanna shimmy, shimmy, shimmy Boy, we want it, you know we want it 이 무대 위로, knock down 따라 앞으로 찔러줘, Bruce Lee 따라다녀 하루 종일, Bruce Lee Coming up, 지금 여기로 Baby, 이 느낌은 네 모태 머리로 Fighting for them 아무 생각 말고 너의 이야기대로 너의 이야기대로 너의 이야기대로 너의 이야기대로 너의 이야기대로 너의 이야기대로 오늘을 삼겨버리기 전에 내 목소로 덮어져야 해 소리치면 내게 no more time Baby, we go wide A One, two, seven, swin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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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넌 I put a kill up, 좌우로 내게 나 I put a tilt-toe Good dance Good dance Good dance Good dance 우리가 어디 가든 True dance 들어줄래 새까봐 birthday You want it 모두 가봐, 차오르지 못해 You wa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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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And I feel like you sleep 무슨 말은 내 일 같은 짓만을 반복한 그대 안 되게 내 눈을 뜯기고 소리 질면 내게 one more time Baby we go out and stay One, two, seven, twelve We ain't never gonna stop 끝이 안 버려 또 가 난 앞으로 찔러줘 Good dance, good dance, good dance 난 앞으로 찔러줘 Bruce Lee 날아다녀 하루 종일 Bruce Lee My world, I'm still going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갓적인 생명 그 깊은 곳 눈 앞에 펼쳐진 새로운 사슴들 손 안에서 그들 내 안으로 들어와 목사, 목사! pushed out 그 문 앞에 보세요 트오는åt 손 안에서 그들 내 안에서 그들 내 인생 손 안에서 그들 내 안에서 그들 내 안에서 그들 내 이건 agua 소년단 saving 불을 찔러줘 good dance good dance, good dance 우리가 어딘가는 축제 또 축제, I'm a birthday 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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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훅 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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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don't feel that 내 지구이 좋대 날아 불을 찔러줘 good slap 날아다녀 하루 종일 good slap 날아다녀 하루 종일 good slap 도쿠토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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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로 아쉬운 호흡은 뭐지 맞아요 저희는 이 정도로 원해요 딱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커도해요 커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크게 해주시면 너무 좋고 자 이제 계속 다음 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키스 오브 라이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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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아하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 번 여러분들 키스 오브 라이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사 스토리 이케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어떤 멤버들 하려구요 이어가 보내는지 이상하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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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오케이! 역시 역시! 유명한 거 해야 돼! 유명한 거! 호응이 엄청 좋아졌다! 뭐야! 누구야! 자! 여러분 짱! 우리 친구는 짱! 보고 싶은 거 있어요? 보고 싶은 거! 세븐틴 노래가 이미 세븐틴 노래가 이미 나와가지고 뭐해요 다음 노래 저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오! 네 여러분 짱! 뭐요? 아! 예! 자! 우리 키오라의 밴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들 너무 좋아 키오프래요! 키오라가 아니라 키오프래요 참! 참! 늙은 사람은 가보세요 자! 걸어봅시다 아! 그 노래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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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눅! 음! 은! 아! 아! 삽수여 삽수여! 맞죠? slowly 미니 낯 practiced 고마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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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야 순간 나 그 혼자 서희 그거 있잖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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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이번에 그 수우파 노래 할건데요 나이스 네 스모크를 할겁니다 네 제가 요리에 생겨도 스트릿댄서기 때문에 힙합댄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게 봐주시면 되구요 하다가 제가 필받으면 뭘 할거에요 재밌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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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와룰 이즈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또 많이 기도 난 입으로 너댄지 굿탈 출마진 것처럼 네 뺨은 물게 불타 나는 너네도 알아 놓을 지고 너네네 하나야 밖고 없는 발 경험이 너네도 없는 것 다른 책도 안 되고 위로 살게랑 맞을 때 바쁘는 척 I'm gonna smoke you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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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소년들은 노담해야 돼요 예 자 자 자 자 계속해서 다음 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뭘까요 아 아 호린에 달리요 오케이 다음 거 약간 좀 약간 요도는 약간 좀 끈적끈적한 노래인 것 같은데 호린에 달리 한 번 가보도록 하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약간 좀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좋다고? 자 됐습니다 우리 달리 한 번 가보도록 하니깐 이런가요 박수 한 번 소리 크게 한 번 더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좀 더 크게 박수하나 자 애기들 좋아하지마 애기들 좋아하지마 애기들은 할 때 눈 감고 계세요 아까 아 너무 귀여워 아 눈 감아주세요 아 아 너무 귀여워 우리 애기들은 조금 동심을 지켜주세요 그렇대요 빨리 노래 안타니? 빨리 틀으세요 노래 노래 안타고 뭐하냐고 아니 당황스러워요 저는 얘네들이 이럴때마다 너무 당황스러워요 저는 얘네들이 이럴때마다 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디서 왔어? 응 으응 으악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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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임 으악 으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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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을 감은 거야 처음도 안인데 뭘 그래 이러니 지금 뭐가 중요해 우리 늙은이 깨진 것 진짜 안 보여 우리 사이 그룹들 뻔하지만 우리 지금 세울 수 없지 우리 너무 바람다 다시는 끊지 않아도 잘해 지금 알려줄게 Now I feel that I'm going 네네 맘이 없어 빨리 빨리 제 돌아가기는 일은 것 같아 You better start 맘이 없어 빨리 빨리 맘이 없어 빨리 빨리 제 돌아가기는 일은 것 같아 You better start Let's try 참 많이 노력했는데 내 맘 다 얼른 했는데 왜 몰라주는 거야 넌 계속 가서 나갈 때 우린 마치고 가는 커피 꺼져가는 촛불 같아 좁혀집도 절대 안 좁혀지네 우리 사이 나도 사실은 나갈 때 우리 사이 이 노래는 저희는 새우 네 참 많이 노력했는데 이 노래는 내 맘이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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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서 가야해 내 코인 그녀의 우리 둘이서 가야해 내 코인 아래 내 코인 그녀의 왓 왓 왓 왓 왓 왓 왓 왓 어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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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잃은 것 같지 않아 You better style, you better style 앞머리에서 딸래, 앞머리에서 딸래 길은 없을 것 같잖아 You better style, you better style I've been on my way, you've been on your way I've been on my way, you've been on your way I've been on my way, you've been on your way I've been on my way, you've been on your way I've been on my way, you've been on your way I've been on my way, you've been on your way 아 근데 나 궁금한게 근데 너네 너네 옷이 이렇게 구부러 다니는거 느려가고 말지 부모는 다 안그러지? 어 그래 좋았어 자 진짜 이 무대에 보여서 느낀거 있어요 연습할 때 빠르구나 이야 엄청 좋아하네 애들이 더 좋아해 오 단다 잘 가 내가 말하면 돼 한마디 해주지 안녕이라고 한마디만 해주지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 앞에도 오세요 자 우리 가까이도 와주실까요? 뒤에 통행이 방해되면 안돼서 좀 가까이만 와주세요 조금만 가까이 붙어주시겠어요? 뒤에 통행이 방해되면 안돼요 그래서 좀 가까이만 붙어주세요 아주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굿굿굿 이제 제 차례인데요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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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하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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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너가 유명한게 있잖아요 샛빙이요? 아 또 해? 샛빙도 있지만 그것도 있잖아요 뭐요? 사이레 아 그런데 그럼 샛빙아야 자 샛빙 할거에요? 예 사이레 할거에요? 예 예 뭐예요 이거예요 이걸로 돼요 이거 왜 안돼요? 여기 여기 이거 네 명이에요? 샛빙이라고 해요 샛빙이라고 해요 사이레인이라고 해요 예 예 시끄러야 해 마이콜 아 ANDY 아 하려 네 키가스 소개 한번 하고 키가스 소개 한번 하고 그 다음엔 6살이 옆집만 파워 포옹 뭔가 함께 할게 그래? 16살이면 중3인가요? 중2병이 좀 길게 가네 저랑 11살 차이나요 아니 12살 3바퀴 돌았어 네 28살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댄스 렉코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댄스 렉코롬 하고요 렉코롬인데 여러분들과 지금 8시까지 이렇게 즐겁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약 30분가량 남았는데 여러분 자리 지켜주실거죠? 네 어디 안가실거죠? 네 자 대답 안한 사람 다 나와 누구야? 자 호흡 안한 사람 다 나와 어 나가신다 진짜 가셨어 자 자 호흡 안한 어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공연을 할 때 호흡도 많이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겠죠? 네 네 지금 이 친구가 들고 있는 거 톱박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연하고 멋있게 하고 예쁘게 하고 자 바닥 구르고 날아다니고 앱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안쓰럽다 고생한다 멋있다 예쁘다 와 저거 보조차 타고 있어 와 개쩐다 우량공차 와 와 아아 지렸다 오케이 보조가 보졌냈잖아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천원 이천원 만원 오만원 삼만원 뭐 암튼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멀어서 못 주겠다 하시면 손에 들어 주시면 됩니다 손 그렇게 아무도 없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힙합사용 갖고 싶은 분 손 들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깎아 사주세요 나랑 12살채나면 깎아 사 먹어 아 여러분 네 네 네 저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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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살려 고조사토로씨 고조사토로씨 고조사토로 어딨어요 고조사토로 계세요 저쪽에 고조사토로 아니 고조가 고조됐다니까 관결해서 고조 아닌데 거기 가짜 가짜 고조 아니야 저거 어? 자 더 없으신가요? 황파라 진행해볼까요? 형 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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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남은 죽는거 아니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할게요 하이 어떡해 얘는 열심히 집중 옹 자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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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렌이라는 곡이 진짜 힘든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서 재밌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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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